당근, 시금치, 양상추, 버섯 도영아,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? 먹어야지 오른쪽 깜빡이 응? 이거 이거 몰라?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운전했냐? 운전을 신반드려면 못해 그럼 넌 어떤 남자가 좋으냐? 머리카락은 긴 게 좋으냐? 짧은 게 좋으냐? 길었을 때보다 짧은 게 낫더라 도대체 뭐 때문에 목숨까지 걸면서 용통신세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조선에서 이곳으로 온 이유다